이놈들아, 내 관몰이 왜 손나리 번뜩번뜩 오니, 이거 왜 일이냐? 가위들 왜이냐? 놀보놈자만 해 오르라. 아이고, 새해님. 어느 분 박동석에 오신 거라고 욕보셨지요? 니가 놀보셨라. 니가 놀보냐? 니가 놀보면 니가 대학 부교인이야. 내가 너 잘 산단 말할 수 있고, 돈 좀 가지고 나와시니 돈 좀 드라. 예, 그러면 돈을 얼마나 드리니까? 가만히 있기라. 너 끊임 말고 이 주머니 하나만 채워라. 예, 주머니만 채우고 말까요? 뭐냐? 그러면 이건 채화비지요? 놀보가 주머니를 가지고 하루 들어가서 집에 붙는디 한마들 얼러도 간 곳 없고, 두마들 얼러도 간 곳 없고, 열마들 얼러도 없고, 백사물로 간 곳 없고, 구백 섬걸로 간 데가 높드니, 굴고 가기가 안가여 죽는 것이든, 백붓들로 간 사우통 속으로 누구나, 아이고, 밋지는 걸 나면immung 시시지요? 이 주머니가 긋진 주머니받을 그려주면 흐를 얻은 대로, 나를 얼른 또 한 번씩 없으니 내가 아이는 꽃이 없을 그 나라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일이야 아이고 샌님 뭐야 이 주머니가 어떤 주머니인지 늘수록 돈을 얻어주니 왠지요 그럴 건데 안다 그 주머니이냐 좀 알아라 그 주머니 이름이 능청랑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이고 능청랑이 되기에 이렇게 늘어지지요 아이고 샌님 뭐야 돈 다 됐으니 이제 가보실래요 오냐 내가 이제 한 달에 이제 다리 적으면 29번 오고 다리 크면 30번씩 꼭 오마잉 예 그때요 놀보가 샌님을 갖다놓고 밥을 내려놓고 또 살 때도 여보소 이 사람들아 이 방금 아저트